화면을 보시면 유튜브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를 지금 현재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테슬라 우리 차에요? 이 차에요? 이 차! 우리 차가 아니라 차주인은 따로 있겠죠? 이 차이고 지금 현재 운전석에서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 가고 있고 사람은 다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가 하나 보이죠?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곳입니다 지도가 있고 이 지도를 보고 지금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 거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자동차가 어떻게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경로를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거죠 그게 이번부터 앞으로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경로 탐색에 관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지도를 자동차가 지도를 보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보통 지도와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주도 와보셨죠? 제주도에 보시면 이렇게 길들이 주름이 다 있죠? 이렇게 해서 노란색도 길이고 그리고 하얀색도 길이고 길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제주시에 어떤 제주시청을 가려고 한다 제주시청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운전하지 않고 제 차가 스스로 경로를 찾아서 여기 있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는거죠 중간중간에 신호등을 건너고 건널목도 건너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패스파인딩 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파인딩 패스파인딩 패스파인딩은 말 그대로 경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경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가장 단순한 가장 심플한 패스파인딩 방식부터 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까지 머신러닝 전까지 그러니까 가장 이지한 부분 하고 다음에 인터미디엇 패스파인딩 그리고 좀 어드밴스드 방식이 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머신러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이거는 한 1년쯤이나 2년쯤 이따 공부를 할 거에요 우리 이번 스크래치 강제에서는 이지와 인터미디엇과 어드밴스드까지 각 단계별로 패스파인딩 도대체 자동차가 지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자동차가 지도를 보는 방법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지 쉽게 하는 쉽게 좀 쉬운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방식을 공부를 할 거고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3액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만한 먼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106번 107번 그리고 108번 이 세 가지가 가장 요긴한 기술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식이고 두 번째 107번에 나와 있는 심플 그레이더 리스트 이미지 스케닝 방식이 중간 정도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스파인딩 어메이즈 유징 리스트라고 하는 방식 이게 좀 고도화된 방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코딩 프로그래밍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패스파인딩 경로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108번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인공지능 역시도 프로그래밍의 한 방법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무슨 전혀 엉뚱한 뭣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 역시도 코딩의 한 갈래입니다 ml 머신러닝 is just a methodology 라고 할까요 방법론 of programming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다른 말으로 코딩입니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먼저 프로그래밍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머신러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심플 패스 파인딩 이번 영상은 이번에 처음 아마 이분 수업은 이분 영상은 우리의 처음으로 접하게 될 텐데 예 거기에 열어둔 게 있죠 심플 패스 파인딩 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보는 영상 그리프 패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스크래치 코딩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원탑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프로그래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설명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상인데 제가 물론 코드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코드 이름은 여기 심플 패스 파인딩 큐토리얼 이라고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여기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천천히 영상이 22분 23분 정도 길이인데 천천히 시청하시면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면서 뭐 좀 막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은 여기 있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요 그래서 영상을 참고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냐 아니까 고양이를 만드는 겁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사과를 쫓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고양이가 생겨서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사과를 쫓아가도록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 니까 이러한 경로 지금 고양이는 화살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화살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제가 사과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면은 경로가 다 새로 설정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를 또다시 또다시 끄다가 다시 켜볼게요 다시 또다시 바뀐 위치를 그대로 찾아가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비교적 단순한 방식의 경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마우스로 끌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새로의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경로가 만들어지느냐 그죠 그걸 지금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니까 먼저 시청하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부분 턴해서 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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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처음에 90도로 팡팡 꺾어지다가 이걸 쓰면 각도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회전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 니까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사이즈팩으로 잡고 그리고 어디있나요 음 룩의 쇼 일단 나타내 보자 이제면에서 고양이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인 디그레이션 포인트 인 어딘가요 디렉션 가져와서 90도 90도로 보게 하는 겁니다 90도에서 0도로 바꾸게 되면 0도로 이렇게 팩 돌아쓰게 될 거 아니에요 팩 돌아쓰고 만약에 180도로 바꾸게 되면 또다시 180도로 팩 돌아쓰는데 이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전원하게 하는게 이 코드 간단한 코드 두 개에요 이게 뭐냐 하면 미분과 적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미분 적분도 따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 거에요 간단하게 미분 적분 미적분을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예에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90도를 터닝을 합니다 90도를 터닝을 하는데 부드럽게 터닝을 하는 방법 How to How to turn 9 degree 90도에요 Smoothly 스무스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터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뭐냐 아니까 먼저 90도가 있습니다 90도에서 0도로 바로 팩 터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게 나눠서 터닝하는 거에요 첫째 90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10도만큼 그죠 10도를 아니죠 90도의 10% 예 있고 얘는 얘의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0도에서 얘의 10%를 차감하는 거 얘의 10% 10으로 나눠도 되겠죠 값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90도에서 81도로 옮겨가는 겁니다 81도에서 다시 얘를 10% 차감한 만큼 옮겨가는 거에요 다시 72.9을 10% 차감한 만큼 옮겨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언제까지 연결되느냐 아니까 제로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흐흐 이게 간단한 겁니다 자 내가 90도에서 0도로 터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터닝해야 될게 목표치가 90도만큼 터닝하는 거에요 얘를 한번에 터닝하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터닝을 하자는 겁니다 부드럽게 터닝하는 방법이 10%씩 90%의 10% 또다시 얘의 10% 그리고 얘의 또 10% 이렇게 터닝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90도 있으면 그냥 여기서 10만큼 줄여서 80으로 만들고 다음에 또다시 10만큼 줄여서 70으로 만들고 이렇게 터닝도 할 수 있겠죠 10만큼 이렇게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터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닝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번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 아니면 5번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 그게 여기는 스무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6번으로 나누었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코드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인터미디어 조금 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영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